안녕하세요 좋은생각 콩병주지 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데는 세반노 240 이라고 되어 있는 포레스트 힐링캠프 오토캠핑장 입니다. 오토캠핑장 이여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드론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실제 차이는 있겠지만 오토캠핑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라면 많은 차이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목공 체험장 아니고 안에 샤워장 이랑 이런게 있습니다 바로 개울가가 바로 옆에 있어서 여름철에는 시원하겠죠 아무래도 와서 보니까 소백산 자락에 있는 그런 이게 무슨 천인던데 천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코리아 패러글라이딩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비행시간은 오후에서 8분 정도 되고 영상을 추가하면 플러스 2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어 4분에서 7분 초심자 맛보기 뭐 익스트림 코스 13만원 15만원 여러가지가 있네요 오후 15분 짜리도 있네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쭉 안쪽으로 진입로로 들어가면 아 여기는 일방통행길 입니다 일방통행길 입니다 일방통행길에서 축구도 보시고 이게 관리동인 것 같아요 관리동 관리동도 있고 바로 차를 세우고 옆에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좋은 넓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매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오시면 들려볼 수 있는 좋은 코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캠핑 하시는 분 물론 단양 그 근처에도 하는 데가 있겠지만 아 개인화장실도 있네 오 신기합니다 이상 짧게 소개해드린 포레스트 힐링캠프 오토캠핑장 이었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